국내 물산업 해수담수화 분야 강소기업인 대한환경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합니다. 대한환경은 5,018제곱미터 부지에 44억 원을 투자해 해수담수화와 순수장치 제조공장을 건립하고 김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로 기업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해 해수담수화 시장과 합해수 제이용 분야에서 무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는 현재까지 36개 물기업을 유치했고 부지 면적 기준으로 약 6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했습니다.